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왜 가을이냐고요? 하하, 그건 보시다시피 골목이며 담장 뒤란 텃밭에 이르기까지 죄다 감들이 익는 시절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래봬도 이곳은 꽤 유명한 가암마을이거든요. 그동안 감 신세 하나만큼은 톡톡이 지고 살았다는 마을. 다른데 사과나무, 대추나무가 대학나무도 있는데 여기에 감나무가 대학나무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대갖고 못 보내게 해. 하니 이 토실한 감을 볼 때마다 오직이나 예쁘고 대견할까요? 이리 가시고 예쁘지. 어디에 나오네. 오, 예. 그래서 감도 구경할 겸 감나무처럼 모질게 살아왔다는 동네 할매들. 그 못다한 얘기 좀 들어보려 합니다. 산골의 아침은 매번 더디게 찾아오곤 하죠. 그런데도 하늘과 뜻이 잘 맞았는지 감이 주렁주렁합니다. 이 곱고 금쪽같은 감들을 집에 두고 모두 어디로들 간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해가 짧아지니 부지런히 심어놓은 콩도 털어야겠죠. 문전 옥답에 벼추수도 서둘러야 합니다. 아, 세상 참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열대 사람도 부족할 일을 기계 하나가 싹둑싹둑 잘도 해내는 세상이니까요. 그렇다고 눈바닥에 떨어진 나락 한 털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까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추수 다 하면 이제 뭐하세요? 이제 감 갖고 나면 감 몰라주고 나면 옥감도 안 긁어요. 옥감되면 더 큰 일이 남았어. 그날에도 더 큰 일이 남았어. 아니 농촌에서 나락추수보다 더 큰 일이라뇨? 이제 나락 못 넣고 감 따고 이제 그랬끼라. 어, 감. 언제부터 따는데요? 이달 한 이 집은 얼마 정도 딴다고 대. 그러고 보니 감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고사태에서부터 산밭에 이르기까지 마을 사람들 치고 감나물을 안 품고 사는 집이 없지요. 그래서 이 언유를 물으면요. 사람들은 그저 뭐 조상 대대로라는 말로 답을 대신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 감나무입니다. 조선 세종 때 황의정승에 이어 영의정에 오른 하연 선생이 심었다 하니. 그 수령만 자그마치 650여 년.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듯 크고 작은 감들을 내놓으니. 참 그 모진 세월 퍼뜨린 자손이 또 얼마일까요? 사람들은요. 감나무를 여자애의 일생에 비유하곤 한답니다. 어릴 적 고염나무에 시집하 평생을 자식 낳고 권사하느라 속이 비고 까맣게 타버린 나무. 그러면서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영락없는 어머니의 삶이죠. 고염나무입니다. 몇백 년 되시킵니다. 한 2, 3백 년 되시킵니다. 그지야. 여기 뿌리는 뭐 3백 년 되시킵니다. 3백 년 되시킵니다. 내가 말하자면 15살 무선 이렇게 가면 돼. 그 안에 다 썩었다 아닙니까. 안에 탱비 있거든. 막 거부지에서 하나 다 올려야겠다. 새도 세개도 까고. 자국하고 그런기라. 새집이 되는기라. 자동적으로. 사람의 집은 어머니들도 말하자면 자녀들이 놓고 놓고 다오면 허하고. 빌 공짜. 비기대가 있지. 그와 마찬가지라. 식물이나 동물이나 비슷한 거기라. 나이 많으면 속이 비기대고 건강이 앉으면 비기대 껍질 뿐이야. 이렇듯 어머니처럼 애틋하게 생각하니 해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내놓는 것도 당연지사겠지요. 바람잘날 업는 것이 나무라 했지요. 하지만 올해는 태풍이 없어 유난히 풍년입니다. 안 쳐주면 여기까지 하면 까지가 여기 짜게 피지. 여기까지가 여기 딱. 여기 와 뿌리진 게 여기. 이 순간 여기 이렇게 쭉 짜게 피지. 나무가. 나무 벼리고 감 벼리고 그러니깐. 오오래 연노랑 꽃 피고 풋감려나 싶더니 떨어진 것 없이 곱게도 여물었습니다. 한나무에서 감 달린 무게가 160키로. 그리고 개수는 한 800개. 800개 이상 달린 것. 저놈아 참 100몇 넘은 것. 우리 이리 쩌게. 내가 다 70 몇 살 됐는데. 저놈아 참 100몇 넘은 것. 예전에는 감나무 한 구루에서만 100적. 그러니까 만 개가량의 감을 따내곤 했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나무 키는 작고 당도는 높게. 감나무를 품종 계량을 해서 보다 손쉽게 생감을 따 팔기도 했고. 꽃감으로 깎기도 했죠. 워낙 맛이 달고 좋던지라 감은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찍으세요. 여기. 여기. 여기 고정씨. 고정씨. 감 동료가 다 틀려요? 네. 또 대봉 있고. 이게 고정씨가 고정씨. 이 고정씨인데 이게 꽃감가면 그리 좋은 거예요. 이놈이 딸이 한 일주일에 아버지 신었고 팍 그리네. 엄마로 왜 감나무가 유명해요? 옛날부터 덕산에는 감나무 고지라. 옛날에 임금님한테 이 바친감이라데 홍시되면 참 홍시되라. 아이고 아꼬라. 근데 저거 보기만 해도 군침 돌지요? 요런게 뭐야. 이 안낼져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김필순 여사. 급기야 장대 하나 챙겨들고 홍시 사냥에 나섭니다. 하늘의 별은 못다도 우리 김여사. 간단한 일이라면 도가 텄다는 자랑인데요. 이런 조금 긴장했나 봅니다. 이놈아. 여기 꼭대기 버려져요. 이거는 꼭 하면 안 돼. 꼭대기가 버려져서. 여기는 감이. 여기가 조금 비가 오면 여기 물이 들어가면 안에서 초가 되삐. 쉬죠. 이런 게 꼭 하면 이래. 이걸 빼피고. 안에 그 물자 흰 심 이거 딱 빼피고 잡사. 흰 거 이거 뽑아야 돼. 이걸 뽑아야 변비가 안 걸려. 뭐 뭐. 그것 때문에 변비 걸린 거예요? 그걸로 딱 손으로 이래 드러내면 쬐면 딱 떨어져 나와. 저거 삽삽아. 이것이 산청감입니다. 속이 더없이 차지고 씨까지 적다는 감. 그러나 이 고운 감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필승 여사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손은 손가락 없나요? 손가락이구나. 작두에 끓었지. 모자리 걸음 썰이겠다. 이거는 작두에 모자리 걸음 썰이겠다가 영감 운전하고 대이고. 작두에 끓였어. 이 손 한번 보소. 손이요. 손에 있어. 말도 마. 이거는 꼭 하면 손가락이 비틀어졌어. 비틀어졌어 이게. 그래도 아프진 않았대. 얘 이제. 어머니도 일 많이 하셨구나. 동네에선 요리했어 일로. 그리 했는데도 허리하고 다리하고 빳빳한 건 내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은 전부 밀고 대이고 나는 안 죽겠지. 작두에 닿지. 아이고 예쁘다. 사람도. 돌이켜보면 어찌 살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남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암만 보고 살아왔는데 다 분가해서 떠났고 남편마저 3년 전 세상을 버리고 말았답니다. 자. 보소아 이거 고이. 쑥놈도 안고 보소다. 혼자 해롭지. 안 됐어. 또 내가 꼬라지겠다 해갖고. 자식들은 매일같이 제발 일 좀 그만하시라고 성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애써 읽은 전답이 있고 주렁주렁한 곡식이 눈에 밟히니 밭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우리 자네들 이거만 조금 묻히고. 일로 줄이. 깍 들었다. 이봐. 이 생것 좀 먹으면 맛있다 해. 나 땅콩 잘 먹는 사람은 이제 생것 잘 먹어. 생기 맛있어.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 한 개라도 주의어. 허리모. 이거. 이만. 이것도 콩아이가 봐라. 쇠나 달렸잖아. 포도 한 개도 흐리면 콩알 한 개도 주여. 부지런한 김 여사의 김장 배추가 어찌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한 마리가 이렇게나 먹었을까. 한 두 명이 한 마리 더 이상 싶은데. 벌레가 다 먹었잖아요 지금. 달팽이에 먹고 벌레가 먹고. 몸을 갈아 먹었다 아이가 벌레가. 그러게 미안하지 내가 안 잡아주실게. 발대죽 소리 듣고 크나 안 크나. 곡소리. 주인 발대죽 소리 듣고. 자식들 죽이 위해서 약 한 번 안 치고 키운 배추라는데요. 한 폭에 네만히 이들 앉아서 쩌두면 배추가 아야아야 나겄나. 이 귀한 배추를 이 녀석들이 망쳐놨네요. 야 너 동기한테 가. 그렇습니다. 필수 여사 말대로 농작물은 자고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큰다고 했지요. 하물며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감나무라고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에 나오네. 오 예. 저 나온다. 아 얘 하나 찍으니까. 이리 와라. 젊은 사람 찍어 젊은 사람. 뭘 찍는다고. 찍어도 예쁘게 찍어야지 그거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여기 감 주인이세요? 네? 주인. 저는 주인 아닌데. 우리 형님이 계시다가 세상 베리고 이제 아들이 오기라고 하면 안 오네. 여기 우리 애가 찍힐게. 드실래요? 드세요. 한번 다 알죠. 드세요. 드셔보세요. 다 같이 가서 드세요. 우와. 익었다. 감 인심 두둑하게 쓰고 필수 여사가 찾아간 곳은 동네 부녀 회장인 면숙 씨 집. 면숙 씨 손에 든 건 역시 감입니다. 감 먹는 거 찍으면 어쩌니까. 감 먹는 거 찍으니까 감 먹는 거 찍지. 어디 갔네. 침씨. 혹시 침씨라고 아시나요? 우리 어린 시절 별미 중에 별미로 통했던 삼삼하고 아삭거리던 이 맛. 감이 삼았어요. 맛있네. 올해도 면숙 씨는 이 침씨를 한 통이나 담갔답니다. 여기다가 맛이 이제 삭았어. 덜 익은 거예요? 네? 덜 익었어. 잘 익었는데 가지가 쬐져갖고. 물로 붓고 소금물로 해가 붓고. 잡사봐요. 우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예요. 이게 심씨라. 심씨라. 이제 기억을 아시죠? 어릴 적에 푹 감 주워다가 소금물에 담가 아래 목에 넣어둬던 그 시절. 그 시절은 속졸없이 떠났지만 간나무도 필순 여사도 여전히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필순 여사의 보험을 이루어라는 재봉틀. 시천면 바느질은 내가 다 했다고 옛날에. 옛날에 전부 배로나가 옷을 해 입었거든. 많이 했어. 사말로 많이 했어. 35년 전 남편이 사다 준 것이랍니다. 영암이 손 다이가 바느질을 하는 거 맞나요? 그래가 다리 아프다 사고 이랬께는. 진주 가두면 이거 중고로 덜 바가지 엉마 타고 왔는 거야. 그때 돈으로 20만 원 줬다. 중고인데. 여기 우리 영암방이래. 원래.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결혼사전 봤나? 쪽도래 찍고. 우리 영암이 이렇게나 키웠겠다. 20살에 잠겨오고. 나는 21살에 결혼해. 우리 영암 아이가. 그만하면 미남이지 뭐. 존놈 치고 그만하면 미남이라. 내가 미남이라고 해줘야 되지. 누가 미남이라고. 괜찮지? 33살 때. 필순 여사는 시집 와서의 남편 얼굴을 처음 봤답니다. 그렇게 함께 산 55년의 세월. 그간의 자식들이 대낮고 험한 시절.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느라. 잠시도 몸을 놀릴 새가 없었죠. 흥흥. 몸이 났구나. 몬비우리 한이 되어서. 나는 몬비아도 우리 애들은 어째도 가르치갖고. 너 엄마한테 서가 말도 잘하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이리 싶어갖고 참 내 말도 못한다. 내 상관은. 비어와서도 지게 지고 나면 해 떼고 시합에는 골골하지. 신랑은 만날 바람이 뛰는 길에 돌아다니지. 그래도 살파 밖으로 안 나가봐. 여자는 이 길을 살려면 이 살파 밖으로 안 나가야 돼. 안 살려면 나가야 돼. 왔다 갔다 했으면 사람만 시사이가 돼서 못 써. 그리고 내가 나가면 자석들은 글비지는데 어쩌고. 자석들은 살아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 나쁘고 하면 글비지잖아. 그래서 자식은 부모 덕에 살고 부모는 자식 덕에 산다는 옛말이 나온 건 아닐까요? 며칠 후 필순 여사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시크로 갔다. 이 파 뺐나? 저 새 앞에 든 거 뺐다. 저 새에 든 거. 시크로 어디로 간대? 오늘은 마을 할머니들 모두가 한 집에 모이기로 했다네요. 치료도 가져오고 밤껍질도 베끼고 아껴두었던 곶감까지 꺼내왔습니다. 곶감이지? 요리 작아야 꼬이장에 묵으면 찍어 묵기 좋지. 그라나 묵직을 샀더라. 그럼 요리 떡알거만 있고. 이 쯤 되면 할머니들이 뭘 만들 건지 눈치 세셨겠지요? 모두가 살림꾼들이니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선발이 척척 맞습니다. 시루에 얹혀지는 강낭콩이며 햇밤, 꽃감은 각자가 가져온 것. 이거 처음 보지요? 요새 이런 거 하는 사람 모이네. 떼서 묵어도 돼요. 옛날에 시료보면 아들이 저저저 내 뜬거만. 그러면 누가 시루 본 추억 하나 없겠습니까? 이걸 떼 먹고 싶어서 부지런히도 정주깐을 들락거렸는데요. 꽃감 장아찌. 이거 갖고 고추장하고 물에 조금 넣고 통깨 넣고. 그러면 이런 양념이 필요 없거든예. 그러나 이 꽃감 장아찌의 달콤함은 이 동네 아니면 만나기 힘든 맛이랍니다. 그러면 가면서 한자리 불러라. 시계 바늘이든지. 부끄러워라.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처녀가 니가. 부끄러워. 여자 일생 하겠습니다. 그때 읍내 가려다가 필순 여사에게 딱 걸린 나발댁. 그래야 될까요? 오가성아. 자. 참을 수가 없어도. 귀 가슴이 아파도. 잘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잘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아 참아야. 한덕이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아이고 내 노랜데 좋다 좋아. 여자의 일생 그래. 자전거 타고 오더바이 한 개 사라. 오더바이 한 개 사라. 노래도 듣고 떡도 쥐고. 하아. 그런데 오늘 잔치는 할머니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찰떡이요. 감 깎으면. 지키면 지집해서 꼭 감 깎으니까. 얼굴도 못 봐. 얼굴도 이 집도. 이제 저녁도 문의 문 같은 게 바쁘니까. 시리가 덜썩 덜썩 한다. 감 작업하느라 더 바빠지기 전에 서로 얼굴이나 보자는 요즘 말로 소위 번개 잔치인 셈이죠. 그러니 이 전답 저 전답 곡식 다 들어간 꽃감떡뿐일라구요. 두릅하고 지나물하고. 두릅. 이는 고매줄거리. 이는 고사리. 이거는 박. 이거는 오이. 그저 뚝딱 했는데. 왕후에 잔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아고서 계시. 갑작으로 어서. 그래 뭐 떡 한다고 하면 떡도 먹으면. 떡도 먹으면.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빨리 와. 빨리 와. 한가면 자지마. 참 달아. 저 저 주문다. 이것이 시골 사는 재미입니다. 성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지만은 너나 없이 한가족처럼 오순도순 사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른 데서 시집 오셨어요? 다 시집 왔어요. 다 다른 데서 시집 왔어요. 나는 어떤 곳으로 왔어요. 얘는 부산이고. 여기는 자실이고. 나는 남사고. 얘는 남사고. 얘는 용도로 장교로 가서 용도 양반이고. 우리 동네 시집 오셔가지고 뭐. 고생도 많이 하고. 고생도 엄청 싫어했지. 꽃감 꽂고. 이 할매는 뭐 좀. 크기 고생은 안 했지만. 요 몇 분은. 고생을 했구네. 고생 엄청 싫어 많이. 네 할매. 아이고. 이 동네 피고 가는데 잘 왔어. 피고 가고 또 갔어 나 봐. 이제 피고 가고. 아들내들 엄맨 다 잘 뛰어 있는데. 많은 마을 가면 더 좋을란가 모르지요. 서방님들이 좀 더 좋은 서방님 만나시면. 좀 사귀어. 좀 사귀어. 좀 사귀어. 좀 사귀어. 좀 사귀어. 저 모난 사람 만내시면. 또 붙잡힌다. 그렇답니다. 김필순 여사. 늘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보며 살아왔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곳이 보이기 시작했죠. 바깥을 떠드는 곳이 안쓰러워 집에 들였다는 고양이. 이제 이 고양이는 필순 여사의 마을 동무이자 더 없는 가족이 됐습니다. 큰 애미는 없네. 고양이는 밥을 이래 한 투릉 줘도 애기들이 먹고 나가고 나면 애미가 먹어. 절대 뺏아먹고 그런 게 없어. 고양이가 사람 습관이라. 어디 가서 넘어지고 가 물고 오는 거 봐. 저 집에는 짐승이 없으니까. 물고 와. 그 집에서 고기 대가리 물고 와갖고. 새끼들 갖다 주고 지는 여러 앉아서 철어 보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모든. 그 부모라고 하는 그 굴레가 참 무슨 거지. 그 굴레가 어디 고양이뿐일까요? 어쩌면 이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날 열매 때문에 몸이 부러질 듯 버겁기도 하죠. 또 태풍에 애써 맺은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진 풍상 속에서도 끝까지 열매를 붙들고 있는 감나무의 모성. 그래서 김필순 여사는 감나무를 대하는 게 남다르다고 하네요. 나도 내 여섯 살 낳았어. 저 쌍디가 막내인데 막내가 이제 세 살 모을 때. 홍진하다가 오면 이 집 있어. 작은 걸로. 작은 쌍디. 참 예쁘게 생겼는데 아까봐 죽겄다. 그러고 나서 1년인가 지내고 우리 둘째 아들이 군에 간다고. 집에 왔는데 부산에 있다가. 덕산 다리목을 들어보다가 추락했다 아이가 추락이. 추락하고 앞에 탔는데 기사는 안 죽고 그 옆에 둘이 타고. 한 거는 직사를 했다 아이가. 우리 아들 죽은 데 83년. 그 아들은 그때 몇 살이었어? 22살. 군에 가려고 하고. 군에도 뭐 그래 죽고 한 열이 신게 영장이 나왔대. 굴러 온 걔는 내가 그것 죽고 고마. 빙이 들었어. 내가. 나를 밭에 가봐 맴돌아 우는 거야. 나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나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로 안 하면 내가 내 마음으로 빙이 들 그 속으로. 그러니까 일로 하면 일해야 잠자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는 거야. 아이고. 딴 사람은 용남에 칠려면 나 키우고. 하나도 안 집이고 잘 키우더만. 애미같이 안 찬해서 그렇지 뭐. 그걸 생각하면 안 됐지. 더러 사람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묻는다고 묻어질 자식이 아니죠. 그래서 온갖 밭장물이며 감농사로 자신을 내몰아 하루하루를 견뎌왔다는 필순 여사. 그날 오후. 조용하던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기다리던 감수확철이 돌아온 거죠.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덕장도 손봐야 하고 꽃감거리도 준비해 둬야 합니다. 60년 동안 감 농사를 지었다는 강상수시대. 꽃감 원조시대는 채판 만듭니다. 한 50개 만들어야 돼요. 매년 이 집 저 집 채반을 만들다 보니 목수가 다 됐답니다. 잠잠 시간 말고는 거의 다 일해.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농촌 사는 사람은 죽는 날이 쉬는 날까지. 손을 대자면 끝이 없는 게 농부의 일이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감나무 역시 매년 거름도 줘야 하고 들깨며 배추, 콩 하나까지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골이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볼 때면 더없이 반갑고 고맙다는 필순여사. 이들에게는 필순여사만 한 선생님도 없죠. 입을 바로 털어. 맛을 한번 보라고. 잘 먹게, 어머니. 신랑 보고 애들이 뭐 호미 같은 거 비슷한 거 있지. 여기서 이마 치면 이 껍질을 벗기죠. 그러면 감나무가 잘 살아. 겨울 되면 벌레가 이 밑에 들어가 있다가 명년에 나오거든. 이렇게 그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질 정도만. 이건 안 버거졌다, 지금. 버거지는 데 마치면 해줘. 우리 감나무는 다 집개로 쪄깨는데 어릴 때 다 이래 줬잖아. 내가 생각해도 몸되면 이리 따까르기 떼보면 벌레 알이 실리가 있대. 그래서 내가 긁어둬내려봐. 앉아서. 오죽 맞는 말일까요. 다 경험해서 얻어낸 결과이니. 이게 봐라, 이봐라. 너 올해 약 안 쳤지? 안 쳤지. 이봐라, 이게 병아이다. 이게 이제 몇 년 되면 병이 되는 거야. 이봐, 이봐. 이 그런 거래. 벌레가 알 싫은데 그 중에 알이 있는 기라. 그놈 마이 싫은 놈 그 중에 한 마리가 살아나는 기라. 한번 봐봐. 감나무에 붙어 사는 벌레만 수십 종에 달한답니다. 그러니 제때 손 쓰지 않으면 감 하나 구경을 못할 수도 있죠. 11월 초 안개가 오락가락하더니 어느새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감들은 하루가 다르게 굵어졌죠.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서둘러 감을 따야 한다는 자연의 전갈입니다. 행여 된 서리라도 맞게 되는 날이면 감이 모두 얼어버려서 더 이상 꽃감용으로 쓸 수가 없게 되고 말죠. 그래서 간단한 철이 되면 마시름커녕 끼니 챙길 시간조차 없다는 마을 할매들. 마음이 바쁘기는 마을에서 가장 바지런하다는 일은 아홉 김필순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미끄러질 수도 있으련만 양철 지붕에 올라가서 벌써 3시간째 감나무와 시름을 하고 있는 필순 여사입니다. 마음은 급한데 오늘따라 왜 이리 뜻대로 안 되는지요. 급기야 성안나무치지를 싹둑 잘라내는 필순 여사.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용암에 있었으면 아주 잘랐지. 어차피. 여기 집 맛은 대피인데. 우리 아들이. 그래 이제 장가지가 나갖고 이런 장가지가 나갖고 이제 밤 여기로. 그럼 몇 년이 지내죠. 몇 년 지내면 이제 감나무가 또 새로 송은 거 맺기도. 말인즉슨 감나무가 낮게 자라야 햇빛 잘 받아서 열매가 굵고 따기도 좋다는 것. 아우 감구러미가 무겁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감구러미를 허리춤에 묶고 수십 번 앉았다 일어서야 겨우 한 그루의 감을 다 딸 수 있다죠. 이런 감나무가 필순 여사에게는 무려 수백 그루. 모두 남편과 함께 수십 년 전부터 심고 갖고 온 자식같은 나무들입니다. 산청의 고갯길은 꽃감길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처녀농가에서 감농사를 짓고 한 해 곶감 수확량만 삼백억 원에 달하죠. 하지만 농사라는 게 정말 뼈 빠지는 일입니다. 요즘부는 농기계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요즘부는 농기계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고갯길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 없이 높은 곳에 달린 감도 쉽게 딸 수 있고 하루 15만 원하는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서 일거양득인 셈이죠. 세상에 많이 좋아졌지. 50년 전에 나도 배가 고파 요걸 봤는데 지금은 먹는 게 남아서 맛있는 게 없는데 뭐. 옛날에 생각하면 나는 3세기를 사는 기분이 난데.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꼬투리를 따서 다듬는 일이죠. 이렇듯 생감 하나가 곶감이 되기까지 15번의 손길이 가야 한다는 작업. 남자리아 이것이 왔다. 욕 보지? 남자리아 아침 잘 샀나? 남자리아 안 잘 샀어? 남자리아 안 잘 샀어? 남자리아? 몸도 안 좋은 줄이고. 아이고 이 할머니도 일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이고 고맙다. 한 개라도 이 자국을 따뜻하지. 아이고 고맙십니다. 그것도 아들 모낭을 한다. 아이고 모낭을 한다. 그날 오후 필순 여사에게 응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대처에 나가 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리고 두 딸이 간단한 일을 돕겠다며 달려온 거죠. 옆집은 벌써 한 마리 땄던데요. 아 예. 그 일꾼데서 따면 금방 따죠. 우리는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간나무 밭까지는 차로 5분 남짓. 이 너른 산반 모두가 필순 여사의 감농장입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분가하게 해준 귀하고도 고마운 간나무 밭이죠. 밟고 밟고 올라가. 아니 필순 여사 올해 일은 아홉이 맞긴 맞나요? 어머니 꿈이 되게 안정적이신데요. 그 전에 영감 만났지. 여기다가 나무에 뻥 올라가고. 날로 그래 뭐래 뭐래 영감을 해. 한때는 바람쥐었답니다. 천잎 알죠 천잎. 딱 이맘때 아버지가 간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병원에 후송됐답니다. 다박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말귀암이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자꾸 하신 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는다는 둘째 딸. 남자분들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간딸은 많이 못 도와주긴 했는데 어릴 때면 놀 게 없으니까 나무 타고 놀고 친구들이 그런 적은 있어요. 어때요? 간딸 때문에 만사 제쳐두고 뛰어온다니 이많은 효자들도 없죠. 큰딸이 조금 늦는가 싶더니 근사한 점심을 차려냈습니다. 필순 여사에게는 사실 간단한 재미보다 이렇게 자식들 모이는 재미가 더 크죠. 가만히 뭐 내 농사 안 지면 저거 안 올라갖고 날로 지치 말아갖고. 내 농사 지면 한 번씩 자지러 올라갖고 귀찮거든. 밉어서 한 농사는. 그러면 푹은깨나 안 팔아야 돼. 내가 자식한테 미안하지. 잘해준 거 다 한 게 넘고. 참 미안하지 생각하면 미안해. 할머니가 눈물이 많아요. 할머니가 할머니 생일 때 제가 전화해서 할머니 생일 축하한다 했는데 울더라고요. 언제 울었네 니가 봐. 할머니 울었잖아 그때.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마음이 찡해서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 내가 오죽하고. 너 할아버니 말만 하면 뭘까. 위대하고 우리 한국의 어머니 불쌍하잖아요. 그 시대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고생만 실컷하시고. 느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신은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만큼 편히 살게 해주고 싶은 거. 그런 필순 여사의 속내를 다 성장한 자식들이 모를 리가 없죠. 가만히 앉으세요. 우리가 저기 어느 순간 이제 왔는데 많이 늙어있을 때 모습이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럴 때는 있잖아. 그니깐 알아봐. 다녀와서. 바나나와서. 그니깐 알아봐. 이곳에서. 나는 비엔나라 줄이. 이거 내려야 돼. 이거 내려야 돼. 저거 가서 내려야 돼. 그로부터 보름 후 필수녀사의 감나무밭이 언제 무성했냐는 듯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꽃감 만들기는 이제부터가 시작. 따뜻할 때 감을 깎으면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기만을 기다려 왔던 곳이죠.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내가 선수하니까 감수했어. 기계 안 놓을 때는 순정히 이깍 깎았거든. 한 시간에 두 접씩 깎았어, 내가. 한 시간에 두 접 깎고 그새 우리 영감을 조금 도와주면 한 접이 100개니까 천 개로 깎은 거지. 요즘 내가 혼자서 일하잖아. 한 시간에 그전에 두 접 깎은 한 접 뿐인 거야. 그게 늘는 기라. 그런 거 보고 참 아이고 참. 김필순 여사는 올해 두부동이 목표랍니다. 한 동에 100접.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무려 감을 2만 개를 깎겠다는 심사죠. 손이 모임이 오지네. 일한 손인데 얼마나 예쁜 손인데 왜. 밀어. 나는 뭐 얼굴 넣고 손 넣고 그런 거는 상관없고. 속에 여기 100만 원 씹으면. 건강하니까 80까지 그래. 아니까 신약이라곤 안 묶게. 당뇨약을 먹나 해랍약을 먹나. 뭐 아무 약은 신약이라곤 안 묶겠네. 참 곱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 많은 감들을 40일 동안 꼬들꼬들 말려야 하는. 건조작업이 남아있죠. 곶감철엔 죽은 송장도 일어나고 얻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몫은 여기까지. 이제 하늘이 도와줄 차례입니다. 춥어야 돼. 바람이 살랑나는 거로 이 꼬감마 이렇게 제일 좋은 적 쫓고 있죠. 춥고. 그래 따시며 오고 막. 홍시가 되면 내려 앉아. 따시며 안 돼. 그런데 일할 줄 아는 춥어서 내가 욕을 봐도 꼭 가면 최고 좋은 날씨라 이게 지금. 춥어야 돼. 평생을 감나무와 함께 살아온 김필순 여사의 일생. 동글동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열심히 사는 거는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 내 인생은 이래 해도 자석들은 공부 시갖고 나무 앞에서 나서서 말 한 마리라도 하고 똑똑하니. 그래 그 열심히 하는 거지. 이제 감들은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 마치고 껍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썩으면 감나무어면 그런 거겠지. 어쩌면 감나무와 어머니들의 삶은 이리도 닮았을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다 내주고 빈 몸뚱이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그래서 김필순 여사가 만든 꽃감은 그냥 곶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온 수많은 어머니 그 인생의 얼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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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